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처럼 만난 그날에 신나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대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